읽어주는 교과 제4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 10월 24일 안식일의 일몰시간은 오후 5시 43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원 15장 3절 폴란드의 시인 체슬라브 밀로즈는 말하는 토끼와 다람쥐 등 상상의 동물들에 관한 문장으로 시작하는 시 한 편을 썼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념들이 가짜 세계와 혼동되는 만큼 그것들도 진짜 동물들과 혼동된다고 썼다. 그 시는 이것을 생각하고 전율하라는 말로 끝난다. 전율하라는 말은 매우 혹독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세상에 대한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그릇됐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학식이 많았던 사람들도 2000년 동안이나 지구가 부동의 상태로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가장 똑똑하고 학식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인류가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주변 세계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필터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러한 필터를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젊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든 교인들에게 성경의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세계관에 기초해야 하며 창조론과 구원론이 그러한 세계관의 핵심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행하기 세상의 세계관 또는 인간의 소견에 따라 행하던 일들을 성경의 세계관 또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 행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수 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그림 퀴즈를 찾아 보십시오. 2. 창조론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과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다르게 볼까요? 3. 무실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4.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이 무실론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5. 어떻게 창조론과 구원론이 기독교 세계관과 교육의 두 기초가 됩니까? 6. 그대의 일상에서 인간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관점에 따라 바꾸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반면 세상에는 물질주의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무실론적인 세계관이 지배적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러한 사상들을 거부하며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예수님을 높이며 율법이 제시하는 도덕적 표준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